앞에 작은 상경이 한마리가 있는데 언제 나올지 모르고 오우 저게 있다 갈매기가 있는 곳에 갈매기 아래에 지금 상경이 상경이가 작은 상경이가 있습니다 오 여기도 두 마리 갈매기 아래에 지금 두 마리 오우 저깄다 야 글쎄 저 뒤로 갔네 오우 바로 뒤에 이 놈 봐라 오우 저기 어 두 마리 세 마리인데 그럼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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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도 저 앞에 상경이가 이쪽으로 간다 아이고 작은 놈이야 어 어라 여기다 아주 잠수하는 잠수하는 느낌 어디 갔을까? 어디 갔을까?